부셔졌어 나 때문에 놀랐어? 아 그렇다면 미안해 안녕 내 이름은 우디 여긴 앤디의 방이야 아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고 아 또 한가지 아 지금 모르고 있겠지만은 여긴 나의 자리야 이 침대 말이야 이곳에 부안간 1호군 마침 잘 오셨어 난 버즐라 아이테이어 우주방위대 소속 특공대원이지 내 우주선이 실수로 여기 불 시작했어 그래 분명히 실수야 왜냐면 이 침대는 바로 내 자리니까 내 터보 추진기로 고쳐야 해 여기 아직 화석연료를 쓰나? 아니면 수정액체 연료를 개발했나? 니 안펼체 건전질서 으 엎드려 누구야 꼼짝마 소중아 우리야 친구 아는 생명체인가? 그래 나 앤디의 장갑이야 좋아 그럼 모두 올라와도 돼 난 버즐라 디이어야 난 평화를 원한다 니가 공룡이 아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 그래 고맙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영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니 이 단추는 뭐하는 거지? 보여주시 버즐라이터 리어 출동 오?